강원도는 오늘 밤부터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순간 최대 풍속 15에서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 원주 지역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고 동해안과 중남부 산지를 제외한 도운의 대부분의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. 특히 내일 새벽에 강한 바람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